농림축산식품부와 슈퍼잭이 함께하는 국민식생활 공통수칙 하나, 활기찬 하루를 위해 아침밥 챙겨 먹기 아침밥을 먹고 기운내서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요 둘,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알맞게 먹기 편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NO!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요 셋, 같이 떠먹지 말고 각자 덜어먹기 여러 명이서 하나의 음식을 먹을 땐 꼭 개인식기에 덜어먹어요 넷, 음식물을 입에 물고 말하지 말기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이 튀지 않도록 입에 물고 말하지 말아요 다섯, 먹기 전에 꼭 손을 씻고 손으로 먹지 말기 식사 전엔 깨끗이 손을 씻고 씻기를 사용해 식사해요 여섯,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자기 컵 쓰기 개인 컵으로 물을 자주 마시며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챙겨요 일곱, 식사시간 잘 지키고 꾸준히 운동하기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먹고 생활운동을 꾸준히 해요 여덟, 제철 우리 농산물로 면역력 키우기 건강하고 다양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요리 먹고 면역력을 키워요 국민 식생활 공통수칙 실천하고 농민축산식품부와 슈퍼젯과 함께 코로나19 이겨내요 슈퍼 냠냠 파워